지금 지은경인데? 성기옥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성기옥 후보님이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그때 당원존에서 당원들한테 성기옥 후보님을 꼭 당선을 시키라는 미션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왔습니다. 저는 경광진TV이고요. 요즘은 또 유튜버가 있어야 방송을 보고도 하거든요. 인사해요. 우리의 친구 만났습니다. 걱정하세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서. 현재네. 아 예 잘 뽑은데요. 우리 경쟁의 친구. 대성보입니다. 성기옥 후보님. 오 맞습니다. 성기옥 화이팅. 성기옥 화이팅. 본 모양입니다. 아 좋아요. 성기옥 후보님. 정책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깨끗하고 능력 있는 거 알겠는데 정책 좀 한 번 말씀해주세요. 불 꺼진 우리 불 꺼진 화와이. 불 꺼진 화와이. 다시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우포 너플 다시 재정비해서 우리 장경에 관광 자원화 시키겠습니다. 네. 그리고 호황산 다시 살려서 산업기관과 연결을 해서 관광 자원화 하겠습니다. 여러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기타 교통기 프로를 구축해가지고 철도 등으로 통해가지고 물류기지를 확산해서 전체 산업기관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큰 축은 그렇게 세 가지로 전체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 한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마음에 두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민복지는 그동안에 산업화되어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복지 버스 무료버스 운행이라든지 기타 노인수당 확대라든지 이런 것에 여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좋아요. 네. 인사하셔요. 감사합니다. 노인복지 그 다음에 버스부 무료버스 이런 거 생각하고 계신답니다. 와 와 와 그 정도면 되는 거죠 뭐. 예예 꼭 중요해요. 네.